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준석씨가 1985년생 올해 36세가 됩니다 황교안 전당대표가 1957년생 우리 나이로 64세입니다 아마도 황교안 후보의 아들이나 딸뻘 나이가 아마 이준석씨가 될 것입니다 이준석씨와 사석에서 아마 이런 분들을 두고 털딱 운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준석씨가 천방지추로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 세월의 무게나 경험이나 연륜이 소중하다는 것을 자주 새기게 됩니다 말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이 좀 무겁기로 소문난 황교안 전당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준석 사태를 보고 그야말로 진심어린 충고를 했습니다 문장도 상당히 점잔합니다 이 충고에서 황교안 후보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당대표는 과연 누구인가 당대표는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인가 등과 같은 당대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분명히 지적할 뿐만 아니고 이준석씨가 그동안 보여온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거짓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당대표의 주장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로 인해서 우리 당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당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대표직은 절대 완장찬 권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과 당원들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아주 짧지만 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위 당대표직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정의를 소개하는 겁니다 당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면 어떻게 그렇게 천방지측으로 떠들고 다닐 수 있겠느냐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이야기죠 비교적 젊은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지금 이준석이 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떻게 떼먹은 인간인가 어떻게 저런 애를 낳아서 키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나올 정도라는 것이죠 당원들을 섬기는 자리가 당대표라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씨 주장이 다시 황교안씨의 주장입니다 나라의 존폐가 달린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당대표의 행실이 모든 당원들과 의원들, 후보에 이르기까지 근심거리가 되는 총체적 난국 상태입니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당원과 의원과 후보에게만 이러지 않고 정신이 똑바로 박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준석의 그 저질수는 행보를 보고 걱정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국민들을 괴롭힐 수 있냐의 이야기죠 황교안 후보의 다시 주장이 계속됩니다 이 같은 초비상사태에서 선대위 총사태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냈지만 이준석 대표의 거치가 정리해져 않고는 또다시 엉킨 실타리로 돌아갈 것이 뻔해 보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권교체를 하겠습니까 황교안 전 당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해설을 더하면 어떻게 이래가지고 정권교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권교체가 너무나 힘든 그런 선급반이 지금 짜여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정권교체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처럼 행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황교안 후보의 주장이 또 계속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상한 행동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들 앞에서 실시한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 쏟아진 수많은 무수한 부정선거의 증거들 앞에서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에 얼신 그리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관련 선거사범만 30년 가까이 수사해온 우리나라 최고의 선거사범수사 전문가인 제게는 악성종량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가 아니란 말조차 못 꺼내고 있는 판의 말입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가 아니란 말조차 못 꺼내고 있는 판의 말입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들 앞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이준석 대표는 낱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준석 대표의 행동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보다는 국민의 힘과 윤석열 후보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똘똘 뭉쳐서 나가도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도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적전분열이란요 그것도 당대표가 너무도 이상한 그의 행동이 그간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잡혔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제가 조언합니다 당대표라는 자리로 권력 노름하지 말고 배기종군한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참 황교안 후보의 아주 중후하고 점잖은 그런 조언이자 경고입니다 이준석은 당에서 쫓겨나든 아니면 식물당대표로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떠들고 다닐 것으로 봅니다 누가 무슨 조언을 하더라도 듣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의 처신을 막을 자가 누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우습게 알지만 이 같은 만행으로 인해서 그는 정치인으로 살아가기는 앞으로 힘들 것으로 봅니다 세상을 우습게 여기더라도 사람들은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당을 위해서 반대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첩자 같은 간첩 같은 세작 같은 당대표를 사람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움도 없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아무렇게나 참말처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도 뻔뻔하게 문제없다고 외치는 자가 야당의 당대표로 앉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그 같은 결과가 당원들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건전한 양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선거가 무너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선거가 무너지는 것은 곧바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뜻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